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한데요. 잠깐만 해볼게요. 없앨으면 좋겠는데 뿅망치가 너무 너무 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세요. 그냥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살짝 이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. 몇 개 도전? 열 개 도전.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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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다음에는 몇 번 할 생각 있습니까? 아 네. 10개 도전. 10개 도전. 10개 도전. 10개 도전. 10개 도전. 10개 도전.